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저 젊은 친구는 저렇게 행동을 할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되고 있고 또 어쩌면 저렇게 상대방의 목표를 충실하게 부역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구해볼 만한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홍수환 전세계 뺀탐검 챔피언과 가진 인터뷰가 끝날 무렵에 홍수환 챔피언이 한 말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악은 끝이 있습니다. 사악함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외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린 한 장의 투표지가 sns에 떠도록 다닙니다. 꽃같은 투표지를 본 저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준석만 위조투표용지로 누군가 장난을 친다 이렇게 뜻밖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거짓과 조작에 익숙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조작에 익숙하다 그렇게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외국민처럼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 오죽 시간이 없었으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장난질을 칠까 이런 생각을 저 젊은 친구는 전혀 하지 못한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악은 끝이 있고 사악함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말을 결론 지을지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선은 영혼할 수가 있지만 악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3월 1일 자 조선위보의 김소정 기자는 이준석 누가 위조투표지로 장난질 나중에 제외투표용지였다고 정정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가 sns 남긴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선거가 우려된다고 불안감 조장해서 사전투표를 방해하는 세력이 조작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투표용지는 오른쪽처럼 대통령선거투표라는 문구에서 표자라는 글자를 덮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막으려는 체력에게 어설프게 위조한 투표용지란 투 라는 글자와 표라는 글자를 덮게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정말 저열합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제가 참 놀란 것은 이준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교민이 저렇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장난질을 친다 이런 것은 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데 정치판에 오랫동안 굴러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용해먹고 그냥 버리는 것이 일상처럼 그렇게 보였던지 이준석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놀랍습니다. 김소정 기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위조라고 주장한 투표용지는 진짜였습니다. 최근 언론사들이 보도한 거소투표용지 사진을 보면 투와 표 글자에 도장이 찍힌 용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소투표는 거스동불편등을 이유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어서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외선거투표용지도 투표 글자 위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원글을 삭제하고 책을 통해서 아까 올렸던 투표용지는 제외선거투표용지였다고 한다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준석이 남긴 페북글은 그가 지금은 삭제한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준석의 경박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민초들의 강력한 항의입니다. 제가 더 이상 논평이나 추가적인 해설을 더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거친 표현만 조금 순화해서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송인석 신민입니다. 이준석이는 왜 이렇게 부정선거에 발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대 야당 당대표만 그 시간에 부정선거를 방지할 대책을 내놓고 국민이 부정선거 걱정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4.15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투표 개표 시스템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난번 효과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사전투표를 패스하고 본투표 당일투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찬성이 60명이고 반대가 단 2명입니다. 이게 민심의 현주성 겁니다. 아마 이준석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 본인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성 60명의 반대 2명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다음은 이성복 신민입니다. 이준석의 경솔함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자 하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무리수였습니다. 결국 4.15 부정선거를 옹호해온 이준석은 진짜 투표지도 구별을 못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음이 이번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에 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황교안의 4.15 부정선거 주장이 더욱 사실임이 방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황교안과 함께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뭣도 모르면서 4.15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옹호해온 이준석이 너무도 한심스럽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주권과 국가 운명이 달린 문제를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찬성이 무려 50명이고 반대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내 필진이 다루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작은 기사가 날 때마다 더 깊게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것이 바로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정말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언론들이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견제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고 안타깝고 훗날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종성시민입니다. 이준석은 누구누구만큼이나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민주당 편이 됩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입을 꾹 닫고 있으면서 이준석과 하태경 등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부정투표는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 엄청나게 많은 가짜 투표지로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백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것, 두 장, 세 장이 붙은 것, 그리고 투표인이 찌그러진 것, 그리고 지역구와 전국구와 겹쳐서 인쇄된 것, 그리고 투표관리인이 없거나 찌그러진 일렬번호표를 함께 짜른 것으로 보이는 등 재검표를 한 모든 곳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비정상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사전선거 투표지에서는 신권처럼 사람 손이 전혀 닿지 않은 행태의 비정상 투표지가 절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시민의 의견에 무려 찬성이 61명이고 반대가 4명입니다. 41명이 남긴 의견 가운데 앞에 있는 딱 3분만을 골라 소개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에 찬반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두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기간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맹벽한 사실에 눈을 감는 야당은 도대체 뭘 아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악중에서 또 사악한 행위가 바로 선거 부정입니다. 그런 선거 부정을 행한 자들 그리고 앞으로 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공동체의 앞날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 정도가 됐는데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참 완전히 그냥 퇴행된 그런 수준으로 그냥 나락으로 빠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징벌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악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3월 9일이 될 거냐 1년 뒤가 될 거냐 한 달 뒤가 될 거냐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지만 악과 사악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행위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는 자 악한 행위를 행한 자 악한 행위에 부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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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